아 저거 어 노답이야 얘 어 그렇지 근접 티돌이는 근접 내전은 노답 아니야 아 노다 일단 시원하게 한 대 좀 때릴까? 아 피해주시고 어어어 어어! 어어! 와 이거 뭐야 저런 것도 있었어? 와 쎄다 어 그리고 오비토가 기술이 뭔가 좀 달라 전하고 어 확 달라 뭔가 예전에 저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빨강색 뭐 나오고 어 아까 나루토 스톰퍼는 오비토가 죽인 것 같애 사실 나루토 하는 게 없어요 이번 스톰퍼에 어 어 자 5위 피니쉬 찬스 간다 각성해봐 각성해보라고 어 난 최강인 너를 썰어 최강인 너를 썰어 주겠어 각성하라고 각성까지 기다린다 그렇지 어 끝까지 가자 아주 그냥 끝까지 가 그냥 어 끝까지 가 하아 간다! 가모에! 와 지리네 나루토를 지키는 것이 미래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레즐! 와 야 원래 카카시가 오이가 원래 두 버전이야 하나는 저기 위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뇌절 쓰는 거랑 위에서 찍는 거랑 그리고 아래에서 카모이 쓰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원래 캐릭터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같이 쓰네? 어 그냥 완전체 됐네요 이제 카카시 어 카카시 오이 진짜 멋있네 카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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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뭐 신미한테 쓰는 건가? 누구한테 쓰는 거냐? 아아 맞네 외도마상한테 쓰네 공굴리기 쩔었다 와 카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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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지린다아.. 아.. 신미랑은 이제.. 싸워본적이 없어 이제부터 완전 진짜.. 어.. 다 처음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어? 새로운 에피소드 해방 신미 포요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어.. 진짜 오늘의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사왔는지 정말.. 어.. 리얼 궁금하다 이거는 감.. 진짜 감이 안오는데 신미는 닌자 연합군의 술 들어갑시다 자 다음 파트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자 그리고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해서 많은 나루토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저도 많이 운영합니다 콘솔게임 등 유튜브 구독자 현재 2만 5천명 넘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편집 많이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조만문 꼭 들려보셔서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한 번쯤 들어가주세요 전기세드는 것도 아닌데 뭐야.. 세계를 순환하고 있는.. 자연 에너지? 와.. 이건 뭐야 아.. 이제 신미한테 얘네들은 힘을 받는건가? 와.. 길이네.. 아.. 이제 신미가가 있는거죠 아.. 나.. 아르토.. 가까시와 가이 같은 놈을 갖다 오.. 와.. 아.. 아.. 먼저, 그쪽으로 가야할 것 같은 경우에 그가가 맞게 그는 공격에 맞게 그는 공격에 맞게 그가가 맞게 더 큰 공격에 맞게 갑시다 이리와 아.. 신미를 격파해라 리더 체인지를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틀한다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리더 체인지를 못써? 어 뭐야 신미의 눈을 75개 이상 파괴해라? 눈이 계속 생긴다는 건가? 어 규키의 서포트 인술이 중앙의 눈에 한 번 히트했다 규키? 시크릿 팩터를 발생시킨다 어 해봅시다 슈팅게임이야? 로콘과 변경 쿠라마가 발사한 공격은 로콘 대상을 향해 날아간다 로콘은 알스틱을 기울여 변경이 가능 목표를 변경하여 신미의 눈을 격파하자 세모 네모를 어 발사하는 미속은 세모 네모? 와 세모 네모 버튼이 있어? 이건 처음 봤네요 어 원래 세모 동그라미 버튼은 같이 봤었는데 세모 네모 버튼 처음 보네 세모 네모로 발사하는 미속은 확산 공격이다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대상을 공격할 수 있다 그때 미음을 길게 누르면 로콘 수가 늘어나 더욱 많은 대상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아 그게 아니라 세모 네모는 그거다 차크라 수리검이구나 원래 있는 버튼이었네 어어 어어 이걸로 가야 돼 아 이걸로 가면 되겠다 어 이걸로 어어 이해했다 이해했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화면이 안보여 화면이 안보여 화면이 안보여 화면이 안보여 살려주세요 어어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이거 뭐야이거 뭐야아 어 잠깐만 누군거냐 어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계속 깔겨 이거 근접안돼 근접 어 저 가운데 눈이 제일 아플거야 어 저기 때려 저기 때려 어 좋았어 좋았어 심미씨워 심미씨워 어 심미씨워 그렇지 이거지 그냥 갈겨버려 눈깔 뜯어버려 어 눈깔을 기스내버려 그냥 어 이거야 그냥 읏야!! 오 이렇게하면 되는구나 어 어어 이건 뭐 이건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아 아 일단 나 퍼펙이야 나 지금 나 그 좋아 어 들어와봐 잇 어 아 아이 쌋 어 오! 아니 아 여기 느리세요 소온이 어 생각보다 느리네? 어? 그러게요 귀신같이 맞았습니다 예 어 로꼬네 로꼬 아 어 연사가면 이거밖에 안돼 아 저거 와 저거 아 저게 시작은 느린데 후반이 빠르네 어 이제 알았네 어우 야 이거 완벽하게 이걸 보고 여러분들 하이파이브를 하는거거든요 어 제가 심미제가 외로울까봐 악수해주는거에요 완벽한 완벽한 하이파이브했다 아 차카라 채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어 됐어 와 저 미소 퀄리티는 장난아니다 진짜 어 미소 퀄리티는 장난아니야 어 오케이 어 아슬아슬했어 야 피가 무지막지하구만 어 어 저거 뭐냐 저거 뭐야 아닌데요 니가 발리고 있는데요 어소 어 어 어 어 여드름 폭발시키지 어 아 와아아아 야하하하 미친 이건 또 뭐야 와하하 이거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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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어어어 미친 아니 여기 점프되냐 이거? 아 점프 아니 점프가 안돼 어 생각보다 컨트롤이 힘들어 와 이거 뭐야 양쪽에서 와 어 아니 야 내가 어 진짜 억울하다 이거 내가 왜 맞는지 모르겠다 내가 진짜 어 컨트롤이 왜이렇게 힘들지? 아 이제 피하는게 잘 안돼 진짜 어 점프된다 아 됐어 됐어 이제 피할 수 있어 좋았어 이제 완벽히 다 피할 수 있어 아 어우씨 어우야 늙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도 내 눈이 못 따라가야 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서른입니다 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아 어 어 지금 눈은 깜빡 못거리겠네요 제가 어 어 하야 앗 간다아아아 와아 진짜 잔인한 놈들이네 얘네들 대잔인한 놈들일세 와아 진짜 잔인한 놈들이다 야 안돼 와아 이걸 어떻게 해 와 뭐야 지원군? 어 좋았어 야 그래 이거지 와 개 개미 특공대네 그냥 이 세계를 이 세계를 이 세계를 이 세계를 이 세계를 끝내고 명은 나구요 어 명은 지렸다 여기가 이 세계를 이낙연 이 세계를 이낙연 10분 이낙연 모두 아아아 도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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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ht 와아 총 용해술 무례수 붇툴 용든 화든 수 우든! 와아 이건 뭐야 야 이거 나루토 앞장 안서면 다 뒤진다 이거는 어어 우리의 모두 힘을 담아! 신비를 격파한다! 어 그래 입 먹방이네요 오늘 어 먹방이다 먹방 어 지린다 그리고 버튼 계속 틀리는 거는 액박 때문에 그래 액박 액스 버튼이 달라요 풀스하고 내가 원래 나루토를 4년동안 액박으로 했잖아 생각해봐 틀릴 수 밖에 없는거야 나 오늘 풀스로 나루토 처음 했단 말이야 나 지금 해본지 3시간째라고 4년동안 액박으로 하다 아니 액박으로 하다 같은 버튼이 다눈이치에 있으면 진짜 헷갈린다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응원해주셔서 와 지렸네 무슨 이제 뭐 문어가 됐어 어 야 이거 방금 장면은 진짜 그냥 신미 죽인줄 알았는데 기세 장난 아니었는데 연하군 어 아 빨콩 지렸다 아 아 빨콩 지려요 어 어 어 아 자! 듣고 있어! 오! 오 개설뻐! 와 지렸다 와 이런 잔인한 자식들 와 저렇게 해놓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는 아 진짜 잔인한 놈 와 저건 야 이건 못 막는구나 어 여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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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클리 다 풀었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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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막는것도 아니고 몸 던져서 찔렸어요 어휴!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저까지 전쟁이 나가지고 너에게 어휴! 어휴!